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오늘 같은 날 감자전 파전 여기에 막걸리 한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토요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시간 일수도 있구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우리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스펙타클 했습니다 옳을 듯 하다가 또 빠지고 또 옳을 듯 하다가 지금 또 행복하고 아 참 삼성전자 주식 투자한다는게 이렇게 힘들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중요해요 하반기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올텐데 썸머 랠리 오길 바라고 있어요 더이상 삼성전자 후퇴할 수가 없다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삼성전자만 소외되고 있고 왕따였어 왕따 그 허접한 기업들도 다 주가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보다 한참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보면 하여튼 있어요 여러 기업이 있고 요번에 최근에 보니까 마이크론 보세요 마이크론도 삼성보다 못하는데 주가가 거의 2개는 올랐어 2개는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요즘 HBM 덕분에 주가가 저렇게 고공인진하고 있고요 벌써 2배 이상 올랐고요 삼성만 좀 저래요 삼성은 돈은 잘 벌고 있는데 단지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주가가 완전 개판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어떻게 쓰는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승인받아야겠죠 젠슨 황으로부터 어프로드가 돼야 돼요 승인이 딱 떨어져야 합니다 납품하라는 승인이 떨어져야지만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슈팅 랠리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주식투자 별거 있어요 끈기 있네지 어 근데 팔면 또 올라 사람이 참 미치더라고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게 주식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못다가 좀 오르면 그때 가서 팔아도 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해야 돼요 여유 없는 자금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빨리 당장 돈은 필요하고 주가를 오르지 않고 자꾸 빠지고 있으면은 계좌를 보면은 파란불이고 선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팔자니 또 안 팔자니 마음고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없으면은 하지 마십시오 여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주식투자는 그리고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귀 두꺼워야 돼요 저쪽 방송 들어보니까 이 종목 사야 한다고 난리 치고 저쪽 방송 사면은 뭐 10배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도 타야 한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 대는 방송이 많아요 헷갈려 다 보면은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 전문가는 따로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전문가 되려면은 내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끈기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 잘한다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하고 주식투자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 나왔다고 주식투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엉덩이 무거운 우리 이웃집 누님들이 더 잘해 오히려 주식투자 더 잘해요 수익률도 좋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2분기 실적이 관심이 쏠립니다 2분기 실적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3위 기업이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HBM 시장 진출을 본격하다 보니까 AI 칩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금토록에 따르면 삼성은 내달 5일에 올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업이익 컨셉을 보니까 한 8조원대 되는 것 같습니다 8조원대 이 반도체 파트 쪽에서 영업이익은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이정도 되면 이제 이전에는 적자였는데 이제는 흑자니까 훨씬 낫죠 더 버려야 돼요 지금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판가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 가지고 가전 쪽하고 모바일 쪽 이쪽 파트 쪽에서 부진을 많이 한다는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2분기 삼성은 DS 쪽에서 약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얼마나 충격스러웠습니까 4조원 적자야 적자 삼성에서 적자라는 게 웬말입니까 올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분기에도 성장폭을 확대하고 실적의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잠정 실적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요 내년말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증권가의 2분기 영업이 컨셉은 4조 9천억 정도 보는 거 봐요 자본에 그래도 4조 9천억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7조원 이상 늘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엔비디아의 공급 중인 AI 메모리 이 HBM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상승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미국의 마이크로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최근에 분기 매출이 68억 1천만 달러죠 그리고 순이익이 주당 0.6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증권과 전망치를 각각 66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51달러를 상의했어요 이 주목할 점이 뭐냐 지금 HBM 판매 매출이 발행했다는 사실이다 마이크론이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한 5세대 제품의 2분기 매출이 1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어요 또 올해와 내년에 HBM 판매가 이미 매진이 됐고 향후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런데 이번에 컨셉 보니까 역 안 좋아서 주가가 폭락을 해보았다 말이야 자기들은 낙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요 3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강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조사업체에 보니까 올해 2분기 전체의 디램 가격은 13에서 18% 늘어나고 3분기에는 한 8에서 13% 상승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전반적인 소비자 디램 시장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데 3대 주요 공급업체죠 삼성,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등에서 HBM 상승량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할 의향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3분기에는 스마트폰과 서버가 메모리 출회량 증가를 견인할 거라고 봅니다 4분기까지도 스마트폰 제조업체랑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재고, 보충 필요성이 확대 이 공급업체의 HBM 생산 비중 증가 등으로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는 실적 잘 나와서 주주들한테 기쁨 좀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급등하고 그것보다 좋은 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